요즘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영남에서도 다 뒤집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영남 분들을 위해 그지나 칭칭 난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선임 시사의 풍경님께서 뒷소리를 받아주십니다. 영남은 아니라 선생님이 재미없습니다. 우리 정보 불편할 때이시고 다같이 돌아와서 함께 영상 보시면서 자, 우린다 우린다 추추듯이 함께 즐겁게 어깨도 무신이라 칭칭 난해를 우린다 칭칭 난해를 가자 가자 어서 나가자 칭칭 난해를 칭칭 난해를 칭칭 난해를 우리가 얻는 기존이며 우리가 얻은 기존이며 우리가 얻은 기존이며 우리가 얻은 기존이며 우린을 보면 불같이 돌아가고 우리가 얻은 기존이며 기존이며 갖추듯이 아멘 미래를 하고 맨날 심심하게 기미네 동네상 맨날 심심하게 이런데로 이런데로 맨날 심심하게 이승만 개승만 자유당 높게 맨날 심심하게 다 일부러 뭐라는 대고 나 심심하게 전두환 도태우 공분하겠지 맨날 심심하게 오일 살았으로 이런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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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우 도태우 맨날 심심하게 심심하게 도태우 이런데로 이런데로 심심하게 도태우 이런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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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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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